안녕하세요 금빛들입니다. 오늘은 런캠 스플릿 2 리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엉망이죠. 정비를 하면서 그래도 어떤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런캠 스플릿 2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 사이트들에 보면 리뷰가 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런캠 스플릿 2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이미 정보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제대로 된 한국어 리뷰는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알고 있어도 되죠.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금빛대디니까요.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금빛대디니까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어제 이 기체가 추락을 해서 아주 상당한 현적이 났어요.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게 모터 비싼 F60 4개가 다 사망하셨구요. 다 캔이 찌그러져서 안돌고 안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선이 막 터지고 날립니다. 영상 하나 편집해서 올릴건데 비싼 모터가 다 작살이 났고 런캠 스플릿이 사망을 하셨어요. 얘는 2고 얘는 1이에요. 1이 사망을 하셨는데 일단 전원이 안 들어와요. 빨간불 깜빡깜빡 하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고 비싼 BOI 렌즈의 데미지 찌그러졌습니다. 한방 먹었는데 다행히 렌즈는 안 깨졌어요. 렌즈는 살려볼 생각입니다. 카메라도 외관상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잘것없는 비행실력이라도 보여드리려면 하다못해 사고나서 견적나는 걸 보여드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런캠 스플릿 2를 주문을 했습니다. 저건 1, 이건 2 주문을 했어요. 1이 이제 없더라구요 물건이. 이렇게 이제 보통 액션캠을 많이 올려서 쓰세요. 액션캠 기체 위에 액션캠을 올려서 이렇게 고프로 같은 거 올려서 하우징해서 쓰는데 화질도 뭐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세션4는 그래도 20만원 초반 그리고 히어로5 가면은 50만원 봐야 되죠. 거기다 이제 케이스 나오고 그러는데 그 너무 비싸고 일단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좀 싫더라구요 저는. 그리고 고프로 액션캠은 그렇게 해서 견적나면 AS 잘 안 해주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물론 얘도 어떨지 몰라요. 아직 런캠 쪽에 연락은 안 해봤습니다. AS 되는지 물어볼 생각이구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런캠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올린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화질이 좋은 편이에요 런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서 한번 더 써보기로 했습니다. 스폰은 아니구요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안 해줘요. 런캠은 국내에는 총판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리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일단 1하고 2인데요. 카메라 크기를 잘 비교를 하면 좀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로만 커진 게 아니라 옆으로도 좀 커졌어요. 약간 약간 커졌어요. 그래서 들어 있는 이 순정이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제품 포함된 건데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마 좀 게을렀던 모양이에요. 제대로 이렇게 맞지 않게 제대로 맞게 설계를 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딱 벌어지고 뜯어 보이시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거 하나를 줄로 좀 가라냈습니다. 옆을 안쪽을. 그랬더니 그나마 그나마 이만큼 들어갑니다. 화가 나서 반품할까봐 진취하게 고민도 했지만 물건 잘못 만든 놈들이 제 집 파는 사람이 죄겠어요.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수성알씨에서 샀습니다. 사장님. 수성알씨에서 샀습니다. 제가 샀고 반품 안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맞게 제가 좀 줄로 싹 가라내서 일단 맞춰놨습니다. 올리려면 돼야 되니까요. 일단 카메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이게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이쪽 보드를 한번 보시면 아참 이거 제가 샀을 때는 와이파이 모듈이 없었는데 이거 1 샀을 때는 와이파이 모듈이 없었는데 2에는 와이파이 모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듈은 뭐 하는 거냐면 런캔 보드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와이파이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가형 와이파이 드론 같은 경우에 전용 앱을 설치를 하면 그 AP 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공유기를 그 드론의 주소로 잡아 가지고 드론의 그 이름으로 선택을 해 갖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종도 하고 영상도 보죠. 같은 원리에요. 런캠 앱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은 여기에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메뉴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런 용도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뺄겠습니다. 어쨌든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있고 와이파이가 금속으로 된 마이크로 5핀 커넥터 같아요. 좀 다르네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USB 마이크로 5핀이고 얘는 8핀인지 여기 전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구형은 이렇게 핀 타입으로 핀 타입으로 꼽는 방식이었는데 핀 타입으로 꼽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전용 커넥터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캐퍼시터랑 회로 설계가 좀 바뀌었는데 마이파는 얘기해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회로 설계 전 모릅니다. 그냥 회로가 좀 바뀌었구나. 서킷 레이아웃이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튼은 기존의 이렇게 푸시 버튼 그대로고요. 위쪽이 2입니다. 아래쪽이 1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뒤집어서 보면 이미지 처리하는 녹화용 프로세서는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이쪽에 뭔가 좀 대용량 칩이 하나 더 달렸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첫째가 메모리 슬롯이 바뀌었습니다. 메모리 슬롯이 기존의 이것은 이렇게 밀어서 열은 다음에 꽂고 이렇게 닫아야 되는 구조였다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 기존의 그 내비게이션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띡띡 꺾는 꼭 맞다 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얘는 뒤로 밀어서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런캠 스플릿이 뭐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그냥 녹화하는 겁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화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좀 바뀌었고 또 하나 바뀐 점이 뭐냐 하면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비디오 아웃 커넥터가 있고 배터리 비디오 아웃 커넥터가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닫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스플릿2는 닫댐하는 단자로 나왔습니다. 단자 타입으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고 1은 5볼트 전용, 2는 17볼트까지 사용이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17볼트인가요? 스티커에 여기 딱 기본 스티커에 이렇게 써 있죠. 5볼트에서 17볼트까지 사용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커넥터는 기존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오디오 단자가 하나 추가된 점이 좀 다르네요. 기존에는 이게 오디오 단자가 없었던 걸로. 아 있네요. 기존에도 오디오 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 썼네요. 오디오는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배터리 5볼트에서 17볼트, 그라운드, 비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그라운드, RX, TX. 이거는 메인보드에, 아니 메인보드에요.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남는 포트 있죠. 그러니까 뭐 잘 안 쓰는 TX6, RX6, TSO, RS5 이런 쪽에다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RX는 보드에 TX에, TX는 보드에 FC에 RX에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가급적이면 5볼트 단자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렇게 해서 쓰면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점들이 달라졌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런캠스플릿이 생각보다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턴시가 큼에도 불구하고, 녹화랑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커버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런 커버가 하나 생겼는데, 얘가 뭐 하냐면,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덮어 놓고,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꼽아서 뺄 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껴서 제껴서 뺄 수 있게. 그러니까 슬롯에서 빠지는 걸 한 번 더 보호해 주는 거에요. 꾹 눌렀을 때는 원래 떨어져서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거를 한 번 더 빠지는 걸 한 번 더 보호해 주는, 이런 장치가 생겼습니다. 뭐 이정도인 것 같네요. 런캠스플릿. 그래서 언제나처럼, 아까 이거 갈아 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고정을 해서 씁니다. 이런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보드에 올려서, 본인 타입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스플릿이 전류량이 많아서, 그래서 그 FC쪽에서 5V를 끌어 뒀으면, 항상 수신거리도 짧아지고, 기체가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전에는 BEC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썼는데, 이제는 전압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냥 이쪽 캠 포트에 고볼트나 12V를 지원하는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직결은 생각보다 저는 아직도 선호하진 않습니다. LED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지만, 배터리 직결은 컨덴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LED, 12V LED, 고정 LED 그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나온 넌캡스플릿2 입니다. 이걸로 제가 또 날려서 멋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급비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